포켓몬 빵 사러 포켓몬 들어올 시간이야 포켓몬 빵은 구하기 너무 힘들어 엄마 그거 몰라? 포켓몬 색스 초코가 나왔대 거기에도 카드가 들어있어 진짜? 어디서 판대? 마트 마트? 알았어 꼭 사고나겠어 갔다 올게 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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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드디어 샀어 포켓몬 색스 초코 포켓몬 빵은 살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단번에 사왔네 포켓몬 색스 초코가 두개가 들어있어 우와 랄모아 초코 맛있겠다 와 진짜 큰일 수 있어 와 브이맥스 피카츄 카드인데? 오 브이맥스 피카츄 카드? 우와 너무 좋다 이거 훌쩍 훌쩍 하나 우리 이것도 먹어볼까? 오케이 grb 비카츄 카드 cec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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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엄청 맛있다 맛있다 그치? 익어 서훈아 다른 거 사면 또 다른 카드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또 사러 가야겠다 자 먹고 있어? 한 개 뵐게 자 나왔어 짠 뒤에 서왔어 물 또 뜯어볼까? 어? 뭐야? 아까 카드랑 똑같잖아 응 왜? 카드가 똑같아 운이 별로 없었나? 얼마나 운이 없었으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와 로봄이 한 개 더 사 올까? 흠흠흠흠흠흠흠흠 혓아 혓아 잠깐 먹고 있어? 엄마! 이상하다 하 원래 똑같은 게 들어있잖아 엄마 그것도 몰랐어 엄마 그것도 몰랐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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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있어봐 다 똑같잖아. 엄마 이거 똑같은 카드만 들어있는 거야. 진짜? 여기 써 있었네? 진짜 얘기 안 했어. 아니요. 내가 엄마 엄마 이렇게 썰었잖아. 근데 이거 다 어떻게 먹지? 너무 많은데? 선아 밥 먹자. 아니 자녀들 뭐지? 뭐야? 또 시리얼이야? 어쩔 수 없어. 얼른 먹어. 우리 같이 먹어야지. 우리 같이 먹어야지. 후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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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.